구원받는 길 자기는 굶어 죽더라도 남을 도와주라고 하면 스님도 참 답답하시네. 자신부터 한번 굶어보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70평생을 산다고 해도 80살을 산다고 해도 잠깐 동안입니다. 설사 100살을 살면서 지구 땅덩어리에 온 재산을 전부 내 살림살이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부처님은 무량아승직업 전부터 성불에서 또 무량아승직업이 다하도록 온시방법계를 내 집으로 삼고 내 살림살이로 삼았는데 그 많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인생 100년 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하고 잘 산다고 해도 미래겁이 다하도록 시방법계 시방불로에서 무에 자제한 그런 대생활을 한 그것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티끌 하나도 안됩니다. 조그마한 먼지 하나도 안됩니다. 내용을 보면 10원짜리도 안됩니다. 그러나 10원짜리도 안되는 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서 남을 위해서만 살고 어떻게든 남을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그러면 저 무량아승직업 억천만겁 전부터 성불에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0원짜리 나를 희생하여 여러 억천만원이 넘는 참나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려면 큼직한 장사를 해야 합니다. 공연이 10원 20원 가지고 중리사니 칼부림을 하고 전부 그런 식 아닙니까? 아주 먼 옛날 부처님께서는 배고픈 호랑이에게 몸을 잡아먹히셨습니다. 몸뚱이까지 잡아먹히셨으니 말 다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배고픈 호랑이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큰 욕심, 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거품 같은 몸뚱이 하나를 턱 버리면 이것을 버리는 동시에 시방법계 큰 불국토에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자유자재한 대에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크면 임금이 될 것이지만 이것도 가져봐야 별것 아닙니다. 서푼어치의 값도야 안되는 줄 알고 왕위도 헌신짝같이 차버리고 큰 돈벌이를 한 것 아닙니까? 근래에 와서 순치왕제 같은 분 만주에서 나와서 18년 동안 전쟁을 하여 대청제국을 건설한 분 아닙니까? 이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나라입니다. 중국 본토 이외에도 남북만주 내외몽고 서장 티벳 그리고 안남인도지나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으로 눈을 떠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해탈도를 성취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10원짜리 가치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대청제국은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리고 그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금산살라는 절에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하고 아궁이에 불이 낫대는 부목이 되었습니다. 대청제국을 건설한 망고의 대영웅 순치왕제 같은 사람이 절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 나무해주고 스님네 방에 불이 나. 떼주공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공부를 성취 안할래야 성취 안할 수 없습니다. 순치왕제가 출가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본시 서방에 걸식하며 수도안은 수도승이었는데 어찌하여 만승천자로 타락하였는고 그때 출가시를 썼습니다. 아본서방일 납자 연하류 락제왕가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만승천자의 부귀영화를 가장 큰 타락으로 보고 만승천자의 보의를 헌신짝같이 차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욕심이 커서 그렇습니다. 대청제국이란 그것은 10원짜리도 못되고 참으로 눈을 바로 뜨고 보면 시방법계에서 자유자제하게 생활할 터인데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자되는 것을 타락 중에서도 가장 큰 타락이라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참되게 수도안은 근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동네의 자이장만 되어도 만금천자라도 된 것 같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른다면 부처님의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자기를 잊고 무상대도를 성취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 이 대도를 위하는 큰 결심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꾼이나 날품팔이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일반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탑하곤 하는데 이런 장사꾼 같은 심리 가지고는 절대로 무상대도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혹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채 넘겨짚거나 너무 무시한다고 항의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보고 뼈가 부러지도록 절하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믿는 데는 만승천자도 곤룡포도 내버리는 그런 큰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철스님 버버 월간의 인 성철스님 버버 월간의 인간은